V.O.A. 월드 뉴스 V.O.A. 세계 뉴스입니다. 필리핀 정부는 오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지역에서 중국 선박들이 활동하는 모습을 포착했다며 해당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필리핀 정찰기가 촬영한 사진에는 중국 해안경비정 4척과 바지선 4척이 크레인으로 보이는 장비를 싣고 필리핀 북서부 해안가 스카보로 모래섬 인근에 두 명이 탑승한 여객선과 함께 떠 있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필리핀 국방장관은 중국 정부가 사실을 확인한다면 중국에 공식 항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세안 정상들은 사진 공개 뒤 리 총리와 보좌진들을 만나 비공개 회의를 가졌지만 이 자리에서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문제가 제기됐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미국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오늘 남중국해 내 중국 해안경비선들의 활동이 늘어 영내 불안정이 초래된다며 2010년 이후 분쟁 당사국들의 충돌 사례를 분석한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자 라오스를 방문 중인 바라고바마 미국 대통령은 미국이 베트남 전쟁 중 라오스에 투하한 폭탄 제거 활동 지원에 큰 도덕적 인도주의적 의무감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버마 대통령은 오늘 라오스 수도 비엔티안에 있는 전쟁 피해자 치료를 위한 교정보철 지원협력기구를 방문한 자리에서 과거 전쟁의 잔재에 대해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오버마 대통령은 라오스에서 50년 전 투하된 폭탄 희생자들을 보며 전쟁은 항상 상당 부분 의도하지 않은 엄청난 대가를 가져온다는 점을 상기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라오스의 농장과 마을 일대에는 8천만 개 폭탄들이 불발탄으로 남아 있으며 이로 인해 2만여 명이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시리아 정부군이 어제 알레포 지역에 염소 가스 공격을 가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적어도 70명이 호흡곤란 증세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구조단체인 시리아 시민 방위 측은 정부군 헬리콥터들이 알레포 내 반군 장악지역인 알수카리 마을에 염소 가스가 들어있는 통폭탄을 투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영국의 헌부를 둔 시리아 인권 관측소도 알레포의 통폭탄 공격이 이뤄졌다고 전했지만 염소 가스와 관련 있는 것인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폴란드가 미국의 패트리언 미사일 방어체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안토니 마체레위치 폴란드 국방장관은 어제 미국 군수업체 레이시온사로부터 패트리언 미사일 8개의 포대를 구입하려 한다며 미국 정부와 해당 업체에 이 같은 내용의 서한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레이시온사 관계자는 폴란드 측에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약의 절반 정도가 절충 교역 형태로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계약은 50억 유로 미화로 56억 달러에 해당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폴란드는 러시아가 2년 전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한 뒤 자국군 현대화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미국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후보는 미국인들이 넓은 마음을 가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난민들로 인한 위험을 감수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어제 버지니아주 버지니아 빛이 유세해서 주로 친군 성향의 유권자들과 가진 질의응답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특히 미국은 현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있을 때까지 중동과 남아시아 출신의 수많은 난민들을 수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는 미국에 유입되는 난민 수를 500% 늘리기 원하지만 이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군은 지난 2주 동안 예멘 내 국제 테러 조직 알카이다 연계단체를 겨냥한 몇 차례 공습으로 13명의 반군을 사살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군 중부 사령부는 어제 성명에서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4일까지 예멘 중부 샤부아주에 세 차례 공습을 가했다며 예멘 내 알카이다 아라비아 반도 지부는 영내와 미국에 여전히 중대한 위협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알카이다 아라비아 반도 지부를 겨냥해 지난 7년간 100여 차례의 공습을 가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천일교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9월 7일 수요일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합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언론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이딴 미사일 발사로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국 배치 필요성이 더욱 입증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3대 뉴스통신사 가운데 하나인 프랑스의 AFP 통신이 어제 날짜로 북한 평양에 지국을 개설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목요일이 내일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비가 오는 지역이 많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1도에서 21도, 낮 최고기온은 17도에서 26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언론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안보리가 이사회를 연 당일에 성명이 나왔는데요. 특히 미국과 한국, 일본이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엔안보리는 6일 채택한 언론 성명에서 지난 5일 감행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안보리 결의 1718호와 1874호, 2087호, 2094호, 2270호가 정한 북한의 국제사회 의무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안보리 이사국들은 탄도미사일과 관련한 북한의 모든 행위가 북한의 핵무기 운반 시스템 개발에 기여하고 긴장을 고조시킨다는 데 개탄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지난 4월부터 이어진 탄도미사일 발사를 일일이 거론하면서 북한이 반복되는 안보리의 성명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데 대해 안보리 이사국들은 심각한 우려를 나타낸다고 명시했습니다. 성명은 유엔 회원국들의 안보리의 대북 제재결의 이행 노력을 배가해줄 것을 촉구하면서 제재결의 2270호에 따른 이행 보고서도 가능한 빨리 제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성명에는 안보리의 긴장 완화를 위해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성명은 안보리 이사국들은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한다면서 평화적, 외교적, 정치적 해결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안보리는 이날 오전 11시 30분부터 1시간가량 긴급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안보리가 긴급회의를 연 당일 언론 성명을 채택한 건 지난 4월 이후 처음입니다. 올해 총 8차례 북한을 규탄하는 언론 성명을 채택한 안보리는 올해 4월까지 나온 5차례의 언론 성명만 당일 혹은 다음 날에 채택했을 뿐 5월 이후부터는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사만다 파워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이날 회의가 끝난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다수의 이사국들 사이에서 기존보다 대응을 높이자는 강력한 목소리가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베시오코로 일본 대사도 북한의 행동을 바꿀 추가적 조치에 대해 생각해야 하는 시점이 왔다고 밝혀 안보리의 조치를 예고했었습니다. 이날 긴급회의는 상임이사국인 미국과 비상임이사국인 일본, 관계국인 한국의 요청으로 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 세 나라 대사들은 한 목소리로 북한의 도발을 규탄했습니다. 파워 대사는 북한이 올해에만 22발의 미사일 발사와 함께 매번 유엔 안불이 결의를 위반하고 이로 인해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더 발전시키고 있다는 점 때문에 긴급회의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발사가 중국이 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시점에 이뤄진 사실을 강조하면서 북한은 국제사회 의무를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국제사회에 도발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베시오코로 일본 대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가 일본과 영내외 국가들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북한이 국제민간항공기구와 국제해사기구에 사전 통보를 하지 않음으로써 이 지역을 지나는 항공기와 선박 등의 안전에도 위협이 됐다면서 다행히 아무도 다치지 않았지만 여전히 이 같은 행동엔 비난이 뒤따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충희 유엔 주재 한국 차석 대사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지역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자국 주민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킨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 때문에 국제사회가 단합된 목소리로 명확한 메시지를 보내 도발이 계속될 경우 훨씬 더 강력한 국제사회의 대응이 뒤따를 것이란 점을 알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하입니다. 한국 정부는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해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로 북한의 도발을 규탄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언론 성명 채택을 환영했습니다. 올 들어서만 아홉 번째 언론 성명인데요. 하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회의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외교부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을 규탄하는 언론 성명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나타내고 중국과 러시아가 모두 동참했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7일 안보리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이번 언론 성명은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탄도미사일 도발을 지속하는 데 대한 강력한 경고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앞으로도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 아래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충실한 이행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이 지난 5일 발사한 3발의 탄도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뉴욕 현지 시간으로 6일 오전 유엔 본부에서 긴급 회의를 소집했으며 6일 오후 곧바로 언론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성명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안보리 결의를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하며 북한이 핵실험 등 추가 도발을 자제하고 안보리 결의가 부여한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06년 이후 채택된 대북 제재 결의 1718호와 1874호, 2087호, 2094호 그리고 2270호 등에서 거리에 상관없이 북한의 모든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도발을 비난하며 언론 성명을 낸 건 올해 들어서만 이번이 아홉 번째입니다. 하지만 한국 내에서는 안보리의 대북 규탄 성명이 실효성 없는 대응이라며 회의적인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언론 성명이 올 들어 아홉 번이나 채택됐지만 북한은 이에 개의치 않고 도발을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국제법 전문가인 이기범 한국아산정책연구원 박사는 안보리 결의와는 달리 안보리의 언론 성명이나 의장 성명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일종의 경고일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게다가 그 대상이 북한처럼 정상국가가 아닐 경우에는 더더욱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입니다. 일단은 언론 성명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중국이 딱 동의를 하는 거거든요. 법적으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홉 번을 나와도 아무 일이 없는 거죠. 법적으로는 구속력도 없고 그냥 말 그대로 말로 한 번 경고를 했다. 이 정도에 불과합니다. 듣는 쪽이 안 들으면 귀를 막아버리면 아무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언론 성명 같은 건 막 쾌쾌쾌쾌 나오잖아요. 중국이나 러시아가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이기범 박사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안보리 결의 2,270호에 더욱 강화된 조치를 넣어 새로운 결의안을 만들 수는 있겠지만 지금까지 전례를 봤을 때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결의안은 북한의 핵실험 이후에만 나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5차 핵실험을 실시한다면 더욱 강화된 안보리 결의안이 채택될 수 있겠지만 탄도미사일 발사 정도론 의미 있는 대응이 불가능한 게 사실이라고 이기범 박사는 덧붙였습니다. 한동대 국제정치학과 김준형 교수는 안보리 제재만으로 북한을 굴복시키기 힘들다는 게 점점 증명되고 있다면서 안보리 결의 2,270호에 나오듯 협상을 이끌기 위해선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제재만으로 한 국가를 굴복시킨 예는 없다는 지적입니다. 전쟁을 불사하는 방식이 아니면 할 수 있는 군사적 제재가 뭐가 있어야 돼요? 중국 경제 제재인데 경제 제재에서 이렇게 틈이 생겨버립니다. 그럼 중국이나 러시아는 싸들을 불만하면서도 제재에 합의를 했으니까 기본적으로 제재에 찬성하고 규탄에 공조하고 그 이상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그걸 북한이 마음대로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제대로 하려면 이게 콜라보로 작동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나 미국에서 평화협정이나 북한 안전보장 같은 걸 믿기를 대치고 대신에 중국이 더 아프게 하라는 걸 요구하는 방식으로 돼야 되는 건데 원래 그래서 이란도 어떤 의미에서 굴복한 거고 쿠바도 굴복한 건데 제재만으로는 안 되죠. 김준영 교수는 아울러 애초 국제사회가 안보리 결의 2,270호를 통한 중국의 대북 제재 동참으로 북한을 압박하려 했지만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결정으로 한중 관계에 틈이 생기면서 가장 중요한 중국의 역할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한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북핵 불용에 대해 아세안 국가들의 보다 분명한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국제사회의 대북 공조가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아세안 국가들의 적극적인 지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북한과 일정한 관계를 유지해온 아세안 국가들의 분명한 말과 행동이 북한으로 하여금 국제사회의 확고한 의지를 인식하게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7일 라오스 비엔티안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아세안 국가들이 북핵이 역내 긴장과 불안정의 근본적이고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문제의식을 공유하면서 여러 계기에 확고한 북핵 불용 의지를 표명하고 유엔 안보리결이 2270호를 충실히 이행해온 데 대해 감사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앞으로도 북한의 비핵화와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아세안 정상들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북한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들이 포함된 아세안에 대해 북핵의 심각성과 이에 따른 국제사회 대북제재 공조의 중요성을 설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국국채견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입니다. 박 대통령은 남중국해 분쟁과 관련해선 중재재판 판결을 기획이로 평화적이고 창의적인 외교 노력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한국 정부는 그동안 관련 합의와 비군사화 공약, 국제적으로 확립된 행동규범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7월 필리핀과 중국 간 남중국해 분쟁에 대한 국제중재재판 결과가 나온 뒤로 박 대통령이 남중국해 분쟁에 대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박 대통령은 또 한아세안 경제협력 확대와 관련해선 세계 경제가 저성장과 보호주의 움직임으로 불안한 상황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국제사회는 교역과 투자 확대에 힘을 쏟아야 한다며 앞으로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추가 자유화와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협상에 박차를 가해 교역과 투자 기반을 더욱 튼튼히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테러와 폭력적 극단주의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한아세안 협력의 필요성을 더욱 절감한 한해라며 한국도 올해 하반기 중에 인도네시아와 함께 폭력적 극단주의 대응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인데 아세안 차원의 노력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중국 시진핑 주석은 앞서 오바마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과 각각 만난 자리에서 사드 배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는데요.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가 사드의 필요성을 더욱 입증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시진핑 주석의 최근 사드 관련 발언에 대해 사드의 방어적 성격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개틴 아이덤스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6일 VOA와 전화통화에서 미 한 동맹이 사드를 배치기로 한 것이 현명하고 필요한 결정이었다는 사실이 북한의 잇단 발사를 통해 더욱 입증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시진핑 주석은 지난 5일 한중정상회담에서 사드 배치가 지역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고 분쟁을 격화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애덤스 대변인은 이에 대해 사드 배치는 북한의 무력 공격으로부터 한국과 한국민을 보호하고 대량 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미 한 연합군을 지키기 위한 순전히 방어적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직 주한미군 사령관들은 시 주석의 사드 배치 반대 주장이 근거 없는 논리라고 일축했습니다. 제임스 서먼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5일 BOA에 사드는 한반도와 인근 지역을 더욱 잘 보호하기 위한 올바른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한 양국은 공고한 연합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이는 북한이 오판할 경우를 대비한 조치라는 설명입니다. 이어 중국이 사드에 대해 우려한다면 북한의 무책임한 행동을 중지시키는 데 영향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존 틸럴리 전 주한미군 사령관도 사드 배치를 한국에 대한 추가 안전장치로 규정하고 중국 지도부의 우려는 근거가 없고 유효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사드의 목적과 관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VOE 뉴스 백성원입니다. 미국 의회에서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특히 중국의 역할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언급됐는데요. 조은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에드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6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를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북한 정권의 1년의 도발 가운데 가장 최근의 것일 뿐이라며 북한 정권은 대규모 정치범 수용소에서 자국민들을 굶기고 고문하며 처형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코커 상원 외교위원장은 6일 성명을 발표하고 중국에서 주요 20개국 정상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북한이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코커 위원장은 이에 대해 중국의 책임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북한이 미사일과 핵을 계속 실험하고 개발하고 있는 데 대해서 중국이 아무런 역할을 거의 하지 않는 것이 매우 실망스럽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자국의 크기에 걸맞은 존증을 국제사회로부터 받기를 원하지만 영내 안정을 해치는 점증하는 위협에 책임감 있게 대처하길 거부하는 한편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제재도 완전히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코커 위원장은 오바마 대통령도 의회가 2016 북한 제재와 정책강화법을 통해 부여한 신규 북한 제재 권한을 부진하게 사용하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상하원의 외교위원장이 여름 휴회를 마치고 개원한 첫날 북한의 도발에 대한 반응을 보였지만 남은 114대 회기 동안 북한 관련 법안이 추가로 처리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미 의회는 이달 말까지 개원한 뒤 11월 대통령 선거와 의회 선거를 앞두고 다시 휴회하기 때문에 의사일정이 한 달도 안 남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시급한 현안은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것입니다. 9월 30일에 2016 회계년도가 끝나는데 그 전에 단기간 동안 적용할 임시 예산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연방정부 폐쇄 사태가 다시 벌어지게 됩니다. 지난 2013년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아서 연방정부가 16일 동안 폐쇄한 바 있습니다. 이 밖에 모기를 매개로 한 지카바이러스 퇴치 예산안 처리도 핵심 현안입니다. 현재 하원에는 대북정보 유입을 강화하는 2016 북한 정보유인 촉진법안, 북한의 테러 행위를 미국 행정부가 조사한 뒤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2016 북한 테러지원국 지정법,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할 것을 촉구하는 2015 북한 제재와 외교적 승인 금지 법안이 계류 중입니다. 또 지난 2월 하원 전체회의를 통과한 한국전 참전용사 추모벽 건립안이 상원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원에는 이 밖에 북한으로부터 핵무기 관련 기술을 얻으려 하는 것이 드러날 경우 해제된 이란에 대한 제재를 모두 복구시키는 법안, 북한 등 34개 국가 출신 난민 유입을 일시적으로 막는 법안이 계류 중입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국제민간항공기구가 미사일 발사 계획을 사전에 통보하지 않은 북한의 우려 서한을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7개월 동안 북한으로부터 단 한 차례도 발사 관련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다고 확인했습니다. 백성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이 지난 5일 미사일을 발사하기에 앞서 국제민간항공기구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이 기구의 앤소니 필빈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필빈 대변인은 6.1 VOA에 북한이 국제민간항공기구에 발사 사실을 통보한 건 지난 2월 우주관측 위성 발사 때가 마지막이었다면서 이것이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국제민간협약인 시카고컨벤션에 따라 발사에 앞서 주변국과 항공업자에게 관련 사실을 직접 통보해야 할 의무가 있고 가끔 국제민간항공기구에 그 역할을 위임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국제민간항공기구의 발사 계획을 알리지 않은 북한이 주변국들에게도 사전 통보하지 않았는지 여부는 알지 못하고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필빈 대변인은 최근 발사와 관련해 북한에 또다시 우려 서한을 보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제민간항공기구는 특정국이 발사의 여파에 대해 정식으로 항의할 때마다 해당국에 우려 서한을 전달해 왔으며 최근 발사 이후 한국 정부가 불만을 제기해 왔다는 설명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6일 북한이 또다시 사전 통보 의무를 지키지 않은 데 대한 DOA의 논평 요청에 국제무대에서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케이키나 애덤스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이 문제와 관련해 미국은 북한의 도발적 행동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겠다는 국제적 결의를 강화하기 위해 UN과 동아시아 정상회의를 포함한 토론자리에서 우려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달 초 북한이 사거리 1,000km의 노동미사일을 발사했을 때도 국제민간항공기구와 국제해사기구의 서한으로 우려의 뜻을 전달했고 이 기구는 이에 따라 북한에 경고서한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조태열 한국외교부 2차관은 지난달 11일 팡리우 국제민간항공기구 사무총장을 만나 북한 미사일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국제사회 역시 국제민간항공기구의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우려를 꾸준히 전달해왔습니다. 한국을 비롯해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일본 등 8개 나라는 지난 2014년 6월 북한이 사전 통보 없이 스커드 미사일을 발사하자 다음 달 이 기구에 공동서한을 보내 북한의 관련 의무를 상기시켰습니다. 국제민간항공기구는 세계 항공업계의 정책과 질서를 총괄하는 유엔 산하기구로 191개국을 회원국으로 두고 있으며 사무국은 캐나다 몬트리올에 있습니다. 북한은 1977년 국제민간항공기구에 가입했고 지난 2013년 위성발사체를 발사할 당시에는 이 기구의 발사 계획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매주 수요일 깊이 있는 보도로 한반도 관련 주요 현안을 살펴보는 심층 취재입니다. 북한이 운영하는 체제 선전 웹사이트죠. 우리 민족끼리는 독자들이 자유롭게 글을 올리는 게시판마저도 철저히 검열하고 또 통제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권 전문가들은 북한의 표현의 자유 침해가 결국은 심각한 인권 탄압이라고 추적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언론이 바로 서야 사회가 바로 설 수 있고 국민이 진실을 알 수 있다. 비굴한 이남의 구구보수 언론들에게 충고한다. 언론의 본도를 찾아라. 북한의 우리 민족끼리에 올라온 동영상입니다. 한국 언론들이 진실을 왜곡하고 거짓을 전파하고 있다면서 언론의 본질을 찾을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끼리는 이처럼 미국과 한국 정부, 언론 등을 비판하고 북한 체제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꾸며진 대남선전용 웹사이트입니다. 비록 한국인과 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개설됐지만 흥미롭게도 우리 민족끼리는 북한이 운영하는 몇 안 되는 웹사이트 중 유일하게 일반인들의 게시글을 허용하는 매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민족끼리의 게시판이 재기능을 하는지 DOA가 이 웹사이트의 자유 게시판인 독자투고의 글을 올려봤습니다. 먼저 정치적인 색깔을 빼고 요즘 날씨가 선선해졌다는 내용을 적었고 그 다음 글에는 북한의 체제를 비판해봤습니다. 이어 외세에 대한 비난과 함께 우리 민족끼리 통일을 달성하자는 일종의 북한선전 옹호글을 썼고 마지막으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름을 김청은으로 한 글자를 틀리게 쓴 뒤 만세라는 단어를 넣어 찬양하는 형태의 글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총 4개의 글을 게시물로 올리기 위해 등록하기 버튼을 누르자 곧바로 게시물로 게재되는 세계 여러 나라의 웹사이트와 달리 관리자의 승인을 거쳐 현시되게 된다는 안내문이 떴습니다. 결국 투고된 글들은 하루가 지나서야 게재됐습니다. 그런데 게시판에 올라간 글은 전체 4개 중 절반인 2개뿐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게재가 된 건 북한의 선전을 옹호하면서 외세를 비난한 글이었습니다. 아무런 수정 없이 원래의 글 그대로 게재된 것이 확인됐습니다. 이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름을 잘못 적은 글이 게시판에 올라간 것으로 확인됐는데 김정은의 청은 정으로 수정됐고 이름 부분 역시 굵고 진한 글씨체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또 원 게시물에 넣었던 경애하는 이라는 수식어가 김 위원장의 이름 앞에 추가돼 있었습니다. 날씨를 거론한 평범한 이야기와 북한 체제를 비판한 글은 아예 삭제됐고 우리 민족끼리가 추구하는 방향과 맞는 글이라도 수정과 수식어 추가라는 조치가 이뤄진 뒤에야 정상적으로 올라간 겁니다. 우리 민족끼리의 일반인 투고 글은 게시판 운영을 시작한 2009년부터 약 3,200개가 등록돼 있습니다. 그러나 미리 관리자의 허가를 받아야만 글을 올릴 수 있는 시스템 탓에 3,000개가 넘는 이들 게시물은 사실상 북한 체제에 유리한 내용뿐이었습니다. 또 국가가 운영하는 자유 게시판임에도 게시된 글의 숫자가 하루 한 건에서 세 건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적었습니다. 8월 한 달만을 보면 우리 민족끼리 독자 투고에 올라온 글은 모두 28개였습니다. 이 중 미국과 한국 혹은 박근혜 한국 대통령 등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글이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축하나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포함해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글이 8건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또 유엔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비난하는 글도 3건이 확인되는 등 전체적으로 미한 두 나라를 포함한 북한의 비협조적인 나라에 대한 비난과 북한 체제에 대한 옹호와 찬양글이 줄을 이뤘습니다. 체제 옹호에 대한 목소리만을 수용하고 반대의 목소리를 통제하다 보니 자유 게시판은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을 비롯한 서방세계의 인터넷 게시판은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자신들의 생각을 나누거나 정보를 공유하고 자신의 견해나 입장을 놓고 토론을 벌이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 인터넷 게시물이나 언론 기사 아래 자신의 견해를 남길 수 있는 댓글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한국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한 비난이나 심지어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도 쉽게 목격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실리는 이 같은 의견들은 때때로 여론을 가늠하는 좌표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한 예로 지난 5일 한국의 포털 웹사이트인 네이버에 실린 박근혜 한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 기사 아래에는 다양한 의견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박 대통령의 대중국 정책을 비롯해 한국 정부를 비난하는 것은 물론 최근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반대하고 있는 시진핑 주석을 비판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탈북자 출신으로 영국의 대북 인권단체인 유럽 북한인권협회 박지현 간사는 인터넷에서 자유롭게 견해를 펼칠 수 있다는 점이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지금은 익숙해졌다고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여러 사람의 의견을 통해 배우는 점이 많다는 겁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우리 민족끼리의 계심을 통제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으로 결과적으로 인권 탄압 문제로 이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헌법에 의하면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지만 사실 이 세상에서 표현의 자유를 가장 사악하게 유린하는 나라는 바로 북한입니다. 북한은 유엔 가입국으로서는 인권선언을 준수해야 하지만 절대로 준수하지 않고 그리고 또 표현의 자유를 아주 심하게 위반합니다. 또한 북한은 유엔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교약을 인준했지만 그 국제교약에 의해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지만 절대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진 않습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표현의 자유는 자유롭고 번영된 사회의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라면서 21세기에서 성공한 것으로 여겨지는 나라들은 표현의 자유와 함께 기본적인 인권을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표현의 자유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대화와 생각을 공유함으로써 자신은 물론 타인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게 하는 등 기본적인 인간의 권리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이유로 전 세계 인권단체들은 매년 북한을 표현의 자유는 물론 언론 자유를 억압하는 나라로 꼽고 있습니다. 국제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는 최근 전 세계 199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언론 자유 환경 조사에서 북한을 총점 97점으로 조사 대상국 중 최하위에 올렸고 국경 없는 기자회도 보고서에서 북한을 정보의 블랙홀, 즉 정보의 암흑지대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북한 당국은 정부의 비판적인 발언을 한 사람을 체포하고 있고 언론 매체들 역시 정권 선전을 위한 도구로만 이용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역시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북한은 사상과 양심, 종교, 표현, 정보, 결사의 자유가 거의 완전히 부정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었습니다. 하지만 북한 당국은 지난 2014년 발표한 국가인권보고서에서 언론 출판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불가결한 요소라며 국민은 당국의 허가 없이 모든 정보를 탐구하고 자기 사상과 의견을 자유롭게 표명하고 입수하며 전달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이런 주장은 현실과는 동떨어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하입니다. 프랑스의 AFP통신이 평양의 지국을 개설했습니다. AFP통신은 오늘 기사를 통해 어제의 날짜로 평양 지국을 개설했다고 보도했습니다. AFP통신은 미국의 AP통신과 영국의 로이터통신과 함께 세계 3대 뉴스통신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AFP통신 평양 지국은 주로 사진과 영상을 취재해 전 세계 언론과 정부 등 회원사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어제 평양에서 열린 지국 개소식에 참석한 임마뉴엘 어그 AFP통신 회장은 평양 지국 개설로 전 세계 150개국에 200개 지국을 보유한 AFP의 빈틈이 메워졌다고 말했습니다. 어그 회장은 또 북한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 김창광 사장과의 면담에서 AFP는 설립 이념인 정보와 표현의 자유에 충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평양에는 AP통신과 일본 교도통신, 중국 신화통신이 지국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 BOA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B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You reached voice of America Korean service. Please leave your message. Thank you.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의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세계 곳곳의 뉴스와 미국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장양희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정상회의 이틀째 일정이 지금 라오스에서 진행 중인데요. 중국이 아세안 국가들하고 일일이 고위급 직통전화 일명 핫라인을 개설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관련 내용 알아보겠고요. 지난 2014년 러시아가 이웃나라 우크라이나 영토인 크림반도를 강제로 병합한 뒤에 미국 정부가 제재를 단행했는데요. 최근에 이 제재 조치가 더 확대되고 있다는 소식 보겠습니다. 오늘 미국 제한군인 단체의 주최로 대통령 후보 초청 안보 포럼이 열리는데요. TV로 중계되는 이 포럼을 앞두고 양당 대선 후보들이 이 안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비롯해서 대선 관련 소식 정리해보겠습니다.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중국이 각 회원들과 직통전화 개설에 합의를 했군요. 중국 관용 신화통신이 보도한 내용인데요. 어제 라오스 수도 비엔티안에 도착한 리커창 중국 총리가 오늘 아세안 국가 정상들과 한자리에 모여서 중국과 각 회원들 사이에 고위급 직통전화, 이른바 핫라인을 만들기로 합의하고 운용 요령을 담은 지침도 채택했습니다. 또 관련 합의 사항을 명시한 공동성명도 발표했습니다. 중국이 아세안 국가 회원국들과 채택한 공동성명은 어떤 내용을 담았습니까? 네, 사실 중국과 아세안 국가들 사이의 고위급 직통전화 개설은 이번 정상회의의 공식 의제가 아니었는데요. 리커창 중국 총리가 아세안 국가 지도자들에게 별도 모임을 요청해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중국이 이 모임에서 최근 아시아 태평양 주변 국가들 사이에서 가장 민감한 현안 가운데 하나인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문제를 들고 나왔는데요. 바로 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관련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중국 정부 고위 당국자하고 동남아시아 일대 국가들이 실시간으로 대화할 수 있는 경로로 직통전화의 핫라인을 만든 겁니다. 이에 따라서 공동성명에는 앞으로 남중국해 일대에서 우발적인 충돌 위기가 생길 경우 지난 2014년 중국 칭다오에서 20여 개 해군 고위 당국자들이 합의한 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한 행동 강령을 적용해 대처한다는 내용을 달았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정작 아세안 정상회의 본 일정에서는 남중국해 문제를 다루는 걸 원하지 않았다고요? 네. 이번 아세안 정상회의에는 미국의 바락 오바마 대통령도 참석하고 있는데요. 미국 정부는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애초부터 인정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은 이번 회의에서 남중국해 분쟁에 관해서 공식 경로의 논의는 피하고 막후에 외교적 노력을 통해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쪽으로 계획을 세운 겁니다. 네. 이번 회의에서 공식 성명이 채택될 때인데 여기에 남중국해 문제를 담을지를 놓고도 외교전이 진행됐군요. 네. 지난 7월에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국제기관 상설중재재판소가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무효로 판결했는데요. 중국은 지금까지 이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당초 이번 아세안 정상회의는 회의를 결산하는 이 의장 성명에 상설중재재판소 판결 이행 문제가 들어갈 것으로 전망됐지만 친중국 성향 회원국인 캄보디아 등의 반대로 최종적으로 빠질 걸로 보입니다. 대신에 남중국해 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거나 항행, 비행의 자유를 간략하게 언급하는 정도로 이 문제가 또 반영될 걸로 현재 언론들이 예측하고 있는데요. 일본의 니혼게이자의 신문이 오늘자에서 남중국해 문제가 아세안 의장 성명에 언급되는 것이 아예 또 보류됐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일정 부분 중국은 본인들의 외교전이 성공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장 성명에서는 이 남중국해 문제가 빠지고 대신에 중국이 아세안 국가들과 핫라인을 개설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군요. 네.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세안 국가들의 협조가 절박한 상황이었는데요. 이번 회의에서 중국에서는 또 얻고자 하는 바를 대부분 가져갔다는 게 현지 언론들의 분석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라오스에 있는데요. 활발한 외교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요? 네. 어제 라오스 수도 비엔티안의 국립문화회관에서 연설을 했는데요. 갈등 속에 있었던 고통과 희생을 인정한다. 미국은 라오스의 치유를 도와야 하는 도덕적 의무가 있다면서 베트남 전 당시 미국의 라오스 폭격을 언급했습니다. 이후 불발탄 제거 작업 등에 3년 동안 9천만 달러를 라오스 측에 지원할 계획을 공개했고요. 또 오늘은 청년 지도자 육성 프로그램인 동남아시아 지도자 이니셔티브 행사에 참가해서 젊은이들과 토론했습니다. 이 밖에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어떤 이슈들이 논의가 됐습니까? 네.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하고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가 현재에서 회담을 진행하는데요. 양국 정상회담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롯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논의가 중심이 될 걸로 보이고요. 특히 지난 월요일에 중국 강저우에서 주요 20개국 정상회의가 열리는 동안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일본의 방공식별구역 안에 떨어진 이후 일본 정부도 북한의 도발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한일 양국이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걸로 예상됩니다. 이 밖에 또 최근 일본 정부가 한국 측에 한 10억엔 약 985만 달러를 송금한 이후에 위안부 피해자 관련 합의 후속 처리 문제도 의지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세안 국가들이 이 아세안 정상회의 이 회의 방식 틀을 바꾸는 문제도 논의를 한다고요? 네. 아세안 정상회의는 모든 의사결정을 만장일치로 진행하는데요. 이걸 다수결 원칙에 따른 제도로 전환하는 방안이 또 진지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일본 언론들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확대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군요. 네. 미국 상무부가 오늘자로 발표한 대 러시아 제재 조치를 통해서 러시아 기업 81곳을 거래 제한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특히 러시아 국영가스 회사 가스프롬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는 업체 50여 곳에 이번 제재 목록에 포함돼서 러시아 당국의 가스 개발과 유통 사업에 큰 차질을 빚게 될 걸로 예상됩니다. 네. 미국이 러시아 기업들을 제재하는 이유는 뭔가요? 지난 2014년 러시아가 이웃나라 우크라이나 영토인 크림반도를 무력으로 병합한 이후에 미국이 국제법 위반과 분쟁 조장 책임을 물어서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진행했는데요. 최근에 이 관련 제재를 점차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미국 재무부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동부 분리주의 지역 개인 17명하고 기업 20곳에 대한 제재를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네. 이번에 대상에 오른 러시아 기업들과 개인들은 어떤 제재를 받게 되는 겁니까? 이 제재 명단에 오른 러시아의 개인과 기업들은요. 미국 업체들하고의 거래는 물론이고요. 미국이 영향력을 미치는 국가들과의 사업이 또 제한됩니다. 미 상무부가 러시아의 국제법 위반과 우크라이나 분쟁 조장에 대해서 현재 진행 중인 각종 제재들의 효율성을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제재 대상을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이와 반대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재가 풀릴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가졌었군요. 네. 러시아 측이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올해 말쯤부터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관련한 서방 제재가 단계적으로 해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해왔지만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분쟁 해결을 위한 민스크 평화협정 이행을 둘러싸고 미국을 비롯한 서방과 이견이 커지면서 상황이 좀 달라졌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이 제재를 확대하고 있는 건데요. 러시아가 지난주 미국 재무부의 추가 제재 발표 이후에 대응 조치를 경고했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움직임이 없고요. 러시아 관영 언론들은 오늘 미국의 제재 조치는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정비 고위 관계자의 언급을 전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달이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통령 선거 관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대선 후보들의 주요 이슈가 이민 정책에 좀 주안점을 뒀다면 이번 주는 이제 안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군요. 네. 오늘 미국,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참전군인협회 주최로 안보 포럼이 열리는데요. 이 포럼은 청중이 참여하는 방식의 토론회를 말합니다. 오늘 이 두 후보가 동시에 한 자리에 서는 건 아니고요. 시간 차이를 두고 따로 나오는데요. TV로 방영되는 이 포럼을 앞두고 어제 양당 대통령 후보들이 서로 상대 후보에 대한 공격 강도를 높였습니다. 네. 두 후보가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네.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부동산 재벌 출신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에 대해서 외교 경험이 없다고 또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트럼프 후보는 국무장관을 지낸 클린턴 후보에 대해서 실패한 외교 지도자라고 몰아세웠습니다. 자. 그런데 트럼프 후보 측에서는 이 안보 포럼을 앞두고 지원군을 얻었다고요? 네. 이 4성 장군 출신 4명하고 해군 3성 제독 출신 14명 등 퇴역 미군 지도자 88명이 어제 트럼프 후보를 지지한다고 선언을 한 겁니다. 트럼프 후보 측이 어제 버지니아 유세에서 이들이 서명한 지지 서한을 공개를 했는데요. 이들은 뒤늦었지만 미국 안보 태세에 수정이 필요하다고 촉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변화는 미군을 현재 상황에 빠지지 않게 한 사람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본다면서 그런 이유에서 트럼프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트럼프 후보가 이 안보 문제를 언급하면서 또 난민 탓을 했군요. 네. 트럼프 후보가 미국인들이 넓은 마음을 가졌지만 난민들로 인한 위험을 감수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확실한 상황을 파악하기 전에는 중동이나 남아시아로부터 난민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락 오바마 대통령하고 클린턴 후보의 난민 정책을 공격했는데요. 현재 오바마 대통령이 시리아와 중동으로부터 수천 명의 난민을 받아들이고 있는데 클린턴 후보는 또 현 수준에서 6배 이상 늘리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클린턴 후보는 어떻게 반격을 했습니까? 클린턴 후보가 어제 플로리다주 유세에서 트럼프 후보가 군 최고 사령관이 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핵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느슨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을 한 겁니다. 다른 나라가 핵무기를 가져도 상관이 없다는 등 믿기 어려운 반응을 한다면서 핵 문제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 트럼프 후보가 이라크에서 전사한 이슬람 교도 군인 가족을 모욕하는 등 그동안 이 모욕으로 일관된 선거운동을 벌여왔다고 공격을 했습니다. 이제 대선이 두 달이 앞으로 다가오면서 후보가 서로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여기에서도 역시 접전이 벌어지고 있군요. 어제 발표된 CNN 방송과 ORC 조사를 보면 트럼프 후보가 45%, 클린턴 후보가 43%로 트럼프 후보가 2%포인트 상당히 근소한 차이로 앞섰는데요. 그런데 오차범위 이내이기 때문에 두 후보가 우열을 가리기 힘든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겠군요. 세계는 지금 지금까지 장량인 기자였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요일인 내일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비가 오는 지역이 많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1도에서 21도, 낮 최고기온은 17도에서 26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미터로 일겠습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는 내일 대체로 흐린 가운데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평양 아침기온 21도, 낮기온 25도, 안주 아침기온 20도, 낮기온 24도, 양덕 아침에는 17도, 낮에는 24도입니다. 신유주 아침기온 19도, 낮기온 22도고요. 강계는 아침에는 17도, 낮기온은 24도가 예상됩니다. 황해도 역시 내일 흐리고 대부분 지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용연 지역에는 오후쯤에는 비가 그치겠습니다. 해주 아침기온 21도, 낮기온 25도, 신계 아침기온 19도, 낮기온은 26도고요. 삼경남도 흐린 가운데 오전, 오후 역시 비 예보가 있습니다. 함흥 아침기온 18도, 낮에는 22도, 풍산 아침에는 11도, 낮기온은 18도입니다. 함경북도 흐리고 비가 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청진 아침기온 17도, 낮기온 19도, 삼지연은 아침에는 11도, 낮에는 17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동해북부는 오전에는 흐리고 오후에는 가끔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서해북부 오전, 오후 이따금 비가 내리고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미터 사이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9월 7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3부 마칠 시간인데요.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VOA 월드뉴스 VOA 세계 뉴스입니다. 필리핀 정부는 오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지역에서 중국 선박들이 활동하는 모습을 포착했다며 해당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필리핀 정찰기가 촬영한 사진에는 중국 해안경비정 4척과 바지선 4척이 크레인으로 보이는 장비를 싣고 필리핀 북서부 해안가 스카보로섬 인근에 두 명이 탑승한 여객선과 함께 떠있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필리핀 국방장관은 중국 정부가 사실을 확인한다면 중국에 공식 항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세안 정상들은 사진 공개 뒤 리 총리와 보좌진들을 만나 비공개 회의를 가졌지만 이 자리에서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문제가 제기됐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미국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오늘 남중국해 내 중국 해안경비선들의 활동이 늘어 영내 불안정이 초래된다며 2010년 이후 분쟁 당사국들의 충돌 사례를 분석한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차 라오스를 방문 중인 바라고바마 미국 대통령은 미국이 베트남 전쟁 중 라오스에 투하한 폭탄 제거 활동 지원에 큰 도덕적 인도주의적 의무감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오늘 라오스 수도 비엔티안에 있는 전쟁 피해자 치료를 위한 교정보철 지원협력기구를 방문한 자리에서 과거 전쟁의 잔지에 대해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라오스에서 50년 전 투하된 폭탄의 희생자들을 보며 전쟁은 항상 상당 부분 의도하지 않은 엄청난 대가를 가져온다는 점을 상기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라오스의 농장과 마을 일대에는 8천만 개의 폭탄들이 불발탄으로 남아있으며 이로 인해 2만여 명이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시리아 정부군이 어제 알레포 지역에 염소가스 공격을 가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적어도 70명이 호흡곤란 증세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구조단체인 시리아 시민 방위 측은 정부군 헬리콥터들이 알레폰의 반군 장악 지역인 알스카리 마을에 염소가스가 들어있는 통폭탄을 투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영국의 본부를 둔 시리아 인권 관측소도 알레포의 통폭탄 공격이 이뤄졌다고 전했지만 염소가스와 관련된 것인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B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폴란드가 미국의 패트리언 미사일 방어체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안토니 마체레위치 폴란드 국방장관은 어제 미국 군수업체 레이시온사로부터 패트리언 미사일 8개 포대를 구입하려 한다며 미국 정부와 해당 업체에 이 같은 내용의 서한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레이시온사 관계자는 폴란드 측에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계약은 50억 유로 미화로 56억 달러에 해당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폴란드는 러시아가 2년 전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한 뒤 자국군 현대화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는 어린이들이 국회적 난민과 이주 사태의 최대 피해자가 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저스틴 포사이스 유니세프 사무차장은 어제 기자들에게 전 세계적으로 5천만 명의 어린이들이 난민이나 이민자, 내부 피난민 중 하나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포사이스 사무차장은 또 이 중 2,800만 명은 폭력 사태와 내전 등을 피해 달아난 어린이들로 지난 10년간 이 같은 규모는 거의 두 배가량 증가했다고 말했습니다. 유니세프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난민으로 등록된 어린이의 거의 절반가량은 시리아와 아프가니스탄 출신이 차지했습니다. 이 밖의 중앙아메리카와 아시아, 아프리카 상황도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어린이 난민들이 새로운 나라에 도착했다고 해서 위협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며 이들은 지속적인 지원과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후보는 미국인들이 넓은 마음을 가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난민들로 인한 위험을 감수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어제 버지니아주 버지니아비치 유세에서 주로 친군 성향의 유권자들과 가진 질의응답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특히 미국은 현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있을 때까지 중동과 남아시아 출신 수많은 난민들을 수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천일기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9,49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단파 11,990kHz, 12,110kHz로도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